준비해 주시고, 파이팅! 시작을 외치면 그때부터 시간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따님의 도우마의 통아저씨가 투명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럼요, 이게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편집을 하면 되는데. 1, 2, 1, 시작! 자, 시간 잽니다. 들어갑니다. 왼쪽 다리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자, 통아저씨가 더 빠르면 문자, 통아저씨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보고 계세요. 7초 지났습니다. 우와! 아기사씨 나오셔도 돼요. 네,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보도록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야, 벌써 다 들었어요. 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세요. 여기 지금 마무리가 남았어. 아, 오른쪽 다리가 남아있습니다. 어, 어깨 들어왔어, 어깨 들어왔어. 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 절대 뭐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우와! 자, 오른쪽 다리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으악!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과연 문을 닫을 것이냐. 문을 닫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단 중요하고요. 우와! 45초입니다. 45초에 통 안에 통아저씨가 몸을 넣었습니다. 빨리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세요. 자, 45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이 빼주면 더 아프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따님! 아버님이 이러시다 못 나오신 적은 없죠? 아,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왜냐면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아, 이게 너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연습의 결과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네네.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아, 예. 여러분, 뭐... 보도로 훈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응한 일이고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나오시는 것도 되게... 아니...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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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초입니다! 자, 은지원씨 도전 30초 전입니다. 자, 좋습니다. 선생님, 45초에 됐어요. 자, 은지원씨가... 자, 은지원씨가... 자, 책장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책장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45초 안에 은지원씨가 이 안에 들어가야만 성공이 되겠습니다. 몸 좀 풀어, 몸 좀 풀어. 그렇죠, 그렇죠. 몸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허리 젖혀줄까요? 잘해라. 자, 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로 다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자로 쳤을 때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 걸려야 돼요. 레디! 레디! 준비하시고. 파이팅! 자, 초딩지원 파이팅 유연함을 보여줘. 8, 9, 6, 5님. 3, 2, 1. 자, 좋아요. 은초딩 파이팅.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해도 돼요. 오, 오, 오! 이리 봐라. 이리 봐라. 들어간다, 들어간다. 은지원 들어간다. 아, 잠깐만. 갈비뼈 부러져. 아니, 너... 억지로 우겨 놓지 말고 시간 충분하니까. 구겨요, 구겨요, 구겨요. 자,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제 자세를 바꾸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요. 다시 들어가요. 아까보다 더 많이 남았어.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자아로, 자아로, 자아로. 너 많이 남았어, 형. 엉덩이 조금만 넣으면 돼요. 엉덩이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돼요. 자, 5초로 남았어요. 자, 조금만 넣으면 돼요. 자, 자아. 자, 통화시 승리. 아, 실패. 니가 들어가봐, 니가. 자, 실패. 통화시 승리. 예에에에에에에e. ik